한글자막 by 한효정 내 의지가 아니라 성녀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한 말씀이라도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 인생 속에 풀리지 않았던 그 해답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나를 짓눌렀던 모든 스트레스와 문제 사건 속에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들리지 못하도록 의심하고 또 잡념과 또 졸음으로 인하여 말씀만 들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흑암젖을 꺾어주시고 한 말씀이라도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새하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진짜 어려운 걸음 해주셨고요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귀한 시간 쪼개서 정말 어렵게 오셨는데 이 시간이 나 괜히 왔어 최소한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느끼지 않게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전할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축복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이 또 저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번 주 어떤 영상 CBS의 간증 프로그램을 하나 보면서 그 가수 엄정화 씨가 나와서 새롭게 하소서에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크리스찬 가수 아시죠 엄정화 씨가 뭐라고 얘기하면 본인이 스타도 됐잖아요 최고점도 찍어봤고 그런데도 늘 마음이 헛헛했대요 그래서 늘 그냥 울었대 무대 끝나면 내려가서 울고 술 먹고 늘 허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인생에 그 포즐 조각이 딱 맞춰주는 느낌이었어요 라고 간증하는데 가장 정확한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에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면 이 행복한 포즐이 딱 맞아야 되는데 늘 하나 빈구석 같은 마음 그게 예수라는 포즐이 딱 채워지니까 비로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얼굴에 힘이 있어주고 너가 행복해 보여 되게 안정감이 있어 보여 그 말을 듣기 시작했다는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돈도 건강도 명예도 물론 다 필요한 부분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는 사실은 참된 행복이 임할 수 없다는 거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6월 11일 둘째 주라서 이가를 나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전의 축복과 확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얘기를 하겠지만 어떻게 다 들려지고 이해가 되시겠어요 저랑 꼭 약속하셔야 돼요 나는 오늘 저 목사가 말하는 제목만 기억하고 간다 사실 그러셔도 돼요 제목을 떠올리다 보면 제가 축복과 확신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 가지 축복이라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다 기억하시지 않더라도 오늘 내가 하나라도 한 가지라도 기억하고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셨는데요 중요한 건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축복과 확신이 있어요 예수 믿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예를 들어서 그래도 막 담대하게 도전하고 비전도 갖고 있고 막 할 수 있고 뭔가 긍정적인 사람들이 신뢰를 주지 그래서 내가 이걸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쭈뼛쭈뼛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만났을 때 신뢰가 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신앙적인 거 떠나서도 뭔가 긍정적인 마인드 막 도전하고 막 긍정적이고 막 추진하고 뭐 안 좋아하는 건 원치 않고 뭘 해도 해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신도 갖고 있고 또 예수 안에 있는 예수 믿으면 어떤 축복이 있는 거야 이거 일단 알아야지 내가 그 축복을 누리든지 말든지 할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처럼 사실 어떤 모태신앙이나 어릴 때부터 막 믿음이 좋아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중3 때 그냥 친구 따라 교회를 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축복 있고 확신이 이런 매력적인 크리스찬을 별로 만나보지를 못했었어요 그냥 항상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일단 멋이 없어 매력이 없어 영향력도 없어 그리고 꼭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은 꼭 기독교인들이 많아 타종교인들이 오히려 더 인격적이고 훌륭하고 저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부끄럽고 싫었고 또 저 사람처럼 되기 싫었고 사실 기독교를 막 지탄하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을 욕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를 먼저 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욕하는 딴 사람들 욕할 게 아니고 먼저 우리가 갱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는 축복과 확신을 갖게 되어지면 굉장히 멋진 크리스찬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교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리스도로 모셔드리는 걸 영접이라고 해요 당연히 여기서 그 이름은 대통령 이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마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도 싹 바뀌어지고 거기에 따른 권세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될 성경구절이라서 함께 고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이야기를 보시면 미리 좌석을 예약해 놓으면 먼저 타기 위해 애쓰거나 몸부리질 필요가 없죠 예약속은 편안한 좌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녀에게는 영증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고 나의 노력 공로 열심히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정확한 복음을 모를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확신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이 되실 거예요 나도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봤는데 아유 믿는 그 사람이나 안 믿는 나나 별 차이도 없고 오히려 더 사기치고 이상한 교인들 많대 나는 예수로 믿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굳이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영향을 못 주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교회에 좋은 기독교인들도 물론 많지만 전반적으로 가장 많은 전도지를 받지만 내가 종교를 선택할 때 그다지 교회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일단 불교나 천주교를 선호하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또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예약서 미리 예약된 자리는 편안하게 와서 그 시간에 와서 앉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받은 이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평생 교회를 다녀요 왜 다니세요? 구원 받으라고요 천국 가려고요 맞는 말 같죠?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없어 죽어봐야 하는 거야 천국가 지역도 죽어봐야 하는 거고 내가 예수를 믿는 교회를 다니는 것도 나중에 천국 가기 위한 티켓을 따기 위해서 여러분 티켓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 것과 미리 티켓을 딱 따놓고 신앙생활하는 거 후자가 보장받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교회를 왔어 머리털 나고 처음 왔어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면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티켓을 오늘 따 써요 따 놓고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축구 경기로 볼 때 이긴 거를 녹화 떠 놓고 보는 것과 이기는지 아니지 결말을 모를 상태에서 보는 거는요 긴장도가 다르다니까요 이미 이긴 걸 내가 알아 그거 볼 때 야 전반전 몇 분의 어느 선수가 첫 골을 기가 막히게 넣었대 이거를 알고 볼 때는요 확인하면서 누리면서 여유 있게 봐요 그런데 결론을 모르는 축구 경기는 내가 조마조마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을 봐달랑가 안 봐달랑가 내가 천국 가려고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도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 천국 가야 되니까 열심히 해야 돼 이것과 오늘 처음 와서 정확히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 하나님 나라 티켓 딱 따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요 얼마나 여러분 보장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약 쓸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 나라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티켓을 따 놓은 거예요 보장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비밀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어느 한 기사를 보면서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 송재호 탤런트 연기자 3년 전에 83세로 돌아가셨어요 장로님이세요 연기자인데 아마 송재호 장로님 아실 거예요 연기자분 아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건데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셨으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저희 교단의 목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딱 듣고 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뭐라고 고백하셨으면 그전에는 내가 45년 연기자 생활을 하고 내가 30년 동안 장로로 있으면서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늘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았대요 30년 장로님 교회를 다녔는데도 나는 늘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았고 뭔가 이렇게 좀 시원한 맛도 없고 뭔가 좀 답답함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장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풀리지 않아요 의문 속에 안개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정확한 복음을 딱 듣고 나서 이 안개가 싹 걷혔다는 거예요 아마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글쎄 뭐 거칠 안개도 없고 안개가 있는지 뭐 시간이 안 되겠지만 오랫동안 사실은 나름대로 나는 교회도 다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내 인생에 계속해서 이 퀘션마크를 갖고 계신 성도님들도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이 송재호 장로님이 뭐라고 그랬으면 나는 다른 교회도 장로니까 다른 교회 간증들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가 45년 연기자 했던 거 그거 간증 많이 했대요 그런데 이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그거 싹 걷어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그 교회 간증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들마다 아니 장로님 신학 공부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런 내용을 아냐고 안타깝게도 사실은 많은 기독신자들이 몰라요 내가 하나님 자녀고 어쩌저고 얘기는 하지만 정확한 복음 이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뭔가 안개에 쌓여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응답받는 것도 아니고 안 받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 같아요 복음도 모르고 응답도 안 받으면서 수십 년 교회 다닌 거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확신도 없어 축복도 몰라 응답을 누린 적도 없어 복음도 몰라 그래도 교회는 또 40년은 다녀 참 그런 분도 대단하지만 그거는 교회의 당이라는 건물만 열심히 다닌 거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다른 교회인데 나쁘게 말할 생각은 없고 여러분들이 단 하루를 교회를 다녀도 정확한 복음을 알고 정확한 축복도 알고 제대로 응답도 누리고 예수 믿기 전에 제대로 여러분들 그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저라고 완전히 알아요 제가 어제 교회 결혼식이 있어서 이렇게 왔다가 사실 얼마나 많은 새가족분들이 거쳐갔겠어요 저희가 지금 1200 몇 기면은 여러분 이 새가족반이 지금 한 27년, 28년 됐어요 이 역사가 물론 저는 거기에 뭐 8, 9년 정도 담당을 하고 있지만 무슨 많은 새가족분들이 다 기억을 솔직히 못해 그런데 어제 두 분이 오셔서 어머 목사님 저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저희 아시죠? 잘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냥 아는 것처럼 사실 웃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저 아시죠? 이러는데 거기다가 막 네 압니다 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몇 년 전에 여기 새가족 여기 왔을 때요 제가 여기 이빨이 없어가지고 어려워서 이빨 활동이 없었을 때 목사님이 손을 잡아주고 기도를 했다는 거야 내 까마귀 고기를 삶아 먹었나 내가 기도를 해준 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솔직히 너무 미안해 너무 미안해 그래도 그분이 뭐라 얘기하면 그래도 어시건 이분이 새가족으로 와서 교회 안에 잘 뿌리를 내렸구나 그러니까 저는 너무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그러면 이빨이 있어 그러다가 그러면 지금 이빨 하셨네 했더니 남편이 해줬어요 이러면서 목사님 저는 예수 믿고요 사실 막 복이 쏟아질 줄 알았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서 저는 이거 하나 치료할 돈도 없고 하던 가게도 문 닫게 되어지고 막 허리 몸도 아프고 되게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이분이 지금은 회복이 되셔서 고맙다고 손을 잡아주시는데 제 마음에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냥 그 시련을 이겨준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야 내가 불교에서 기독교를 개정하고 왔는데 그럼 복이 꽉꽉꽉 쏟아줘야지 예수 믿는데 우리 집에 풍파가 일어나 그게 개정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서 사실은 기존 종교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었더니 없던 문제가 생기는 법은 없어요 어떤 식이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이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 밝은 빛이 쪼여요 빛이 쪼이면 어둠은 당연히 도망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가정에 그동안 숨겨뒀던 문제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의 문제들이 드러나는 것뿐이지 그래서 저는 우리 세 가족 여러분들 겁을 주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래도 여러분 괜찮아요 그 고비를 잘 넘으시면 진짜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실 그거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저는 그런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암덩어리가 떠나가고 없던 돈도 생기고 복 받습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저는요 저희 아버지도 암으로 가셨어요 장모님이고 목사 아버지인데 암도 고쳐줘야지 물론 하나님 필요하시면 암을 고쳐줄 수도 있지만 또 그 사람에 대한 사명이 끝나면 데리고도 갈 수 있고 또 돈이 있다가도 내가 경제관리가 안 돼 예수 잘 믿어도 경제관이 무너져 있으면 그 사람은 돈 다 날려요 그래서 불건적적으로 예수 믿으면 없던 돈도 생기고 아니요 돈을 수억을 퍼부어주고 싶어도 이 사람이 경제관이 안 돼 있어 백만 원 벌어서 천만 원 쓰는 소비관을 갖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 할아버지도 그 사람을 축복할 수가 없어 왜 돈을 줘도 관리가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사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으면 일단 내 영적 상태 내 영혼의 상태 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하나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요 영적인 축복이 먼저 임하는 거지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잘 된다 그러면 저희는 전도질 뿌릴 필요가 없어요 전도 안 해도 여기는 엄청 수만 명이 몰려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문제가 왔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표식이 될 거예요 왜? 사단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꼴을 못 봐 축복받는 꼴을 못 본다니까요 그래서 온갖 문제사건을 통해서 예수 믿어서 뭔가 잘못된 것처럼 속여요 그런데 그 고비를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그냥 가만히 계셔 이겨내려고 할 것도 없어 그냥 예배와 훈련 속에 있으면요 아닌 문제는 거쳐가게 돼 있고 하나님이 교통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사실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냥 막 여러분들 막 잡아끼려고 무조건 잘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말씀드려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저부터 천사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천사인 줄 알고 왔더니 이러고 가시는 분도 있어 천사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 믿고 이 정도 착해졌어요 지금도 저는 착하지 않아요 저도 돈 좋아하고요 저도요 백 명을 다 품을 수는 없어요 누가 발 밟고 지나가면 얄밉고 어떻게 백 명을 다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나마 예수 믿고 우리는 변화된 게 이 정도예요 여러분 그냥 사람은 의지의 대상, 믿음의 대상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사랑해 주고 기도해 줄 대상까지 하나님만이 우리 의지의 대상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원께 오셔서 시서도 좋고 다 말씀도 좋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인도자도 너무 믿지 마 인도자도 나를 인도해 준 분도 우리도 다 부족해요 우리도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여러분은 알겠지요 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시는 세 가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왜 맨날 이렇게 대본에 있는 말 안 하고 이런 말 하다 시간 다 보내는지 몰라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건 뭐 그냥 이론적으로 또다닥 또다닥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정말 여러분 앞에 진정성 있게 좀 나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하나의 자녀의 일곱 가지 축복도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일곱 가지 축복도 말씀드리고 또 확신도 조금 정리해드려서 다섯 가지 확신 이거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돼야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주어져요 내가 의사가 돼야지 수술할 수 있어요 맘대로만 메시지 들었다가 이거 잡혀가 불법이에요 그렇죠 내가 교통경찰이면 그 경찰에 맞게끔 내가 호르락이 불어서 딱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뭐든지 신분이 중요하듯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릴 이 축복과 확신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과 확신을 받을 수 있는 신분으로 변화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확신으로 갖는 게 되게 중요한데 오늘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자녀가 돼야지 이 축복도 누릴 수 있어요 대통령 아닌데 어떻게 대통령으로서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 먼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부인하든 여러분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예를 들어 우리 집 너무 예쁜 애완견이 물가 올랐다고 전세값 올랐다고 우울해하거나 자살하는 법은 없어 아니 자살하던데 이런 건 없잖아요 솔직히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고 생각과 마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목사님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이래요 하나님 보여달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 마음이 아파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나 정신이 없어 이런 얘기해요 정신이 보입니까 정신 안 보이잖아 근데 또 정신이 없대 마음이 안 보이잖아 마음이 아파요 이래 정신도 마음도 안 보이는데 아프기도 하고 정신도 없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요 난 이것도 별로 좋은 이거는 불건전 신비주의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바람도 공기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전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전파를 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시각적으로 보여야만 있다고 믿는 거는 되게 어찌 보면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자 하나님 영이시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인간은 행복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세팅을 해놨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돼요 나무는 무조건 흙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새는 공중에 날아다닐 때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세팅이 됐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에이 말도 안 돼 근데 진리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하는 진리처럼 인간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지은 받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나시 보세요 내가 인기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늘 뭐가 허전하고 허무해서 왜 울면서 술을 먹어요 돈도 있고 인기도 있고 다 있는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법 없이 살 정도로 우리 세 가지 여러분들은 정말 열심히 인생을 잃고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성취를 해왔을지 몰라도 여러분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구멍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노력해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한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오늘 그 퍼즐이 분명히 채워질 줄 믿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걸 마음으로 칠 때 이 마음의 의자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 밖에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이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자로 들어오시고 나는 그 발 아래 이건 어떤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 내 인생의 이 마음의 보자에서 이 마귀 주인으로 타던 사탄은 내어 쫓겨나가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의 보자에 하나님이 발 밑에 있으면 안 되죠 보통은 여기 발 밑에 있어 여기 하나님이 발 밑에 있고 여기에 내가 있어 하나님 나 돈 필요하니까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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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하세요 하나님 이번에 사업도 그렇고 내 자녀 문제요 자 다다다다다다다 자 들으셨죠 자 급하니까 이거 한 달 안으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밑에 앉아 있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 하나 없어서 주인님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여기 내 마음의 중심의 보자에 앉아 있고 나는 그 발 아래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내 인생을 가장 최고의 것으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이 하나님 모르고 정말 허절한 내 인생의 그 퍼즐 한 조각을 찾지 못해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만남으로 그 퍼즐이 채워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 지으셔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 거야 상관없어요 진짜 상관없어요 이제 예수 믿으면 우리 가문에 흐르고 있는 모든 저주의 대물림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독가정, 이혼하는 가정, 바람 피우는 가정, 폭력가정, 단명하는 가정 그 가정이 흐르고 있는 그 희한하게 흐르는 그 저주의 줄기들이 있어요 희한하다니까요 엄마 아빠처럼 안 살 거야 했는데 더하게 산다니까요 아빠처럼 도박 안 하고 아빠처럼 나 알코올 중독으로 안 살 거야 했는데 아빠보다 더한 알코올 중독 돼요 오른손 잘라서도요 왼손으로라도 도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가문에 흐르는 저주는 내 의지로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자 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영적인 저주의 대물림은 오직 예수 믿을 때만이 그 저주의 원뿌리가 잘라지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거 여러분들 오늘 많은 문제를 갖고 오셨지만 근본적인 문제 이거 해결 안 돼서 계속 문제가 온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잡초 뽑아도 뿌리 안 뽑으면 위에 계속 자라듯이 내 인생에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의 뿌리 부분이 있어요 그 뿌리의 문제를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시급합니다 첫 번째 물 떠난 물고기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라는 문제 속에 다 빠져 있어요 세 번째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가 우리 인생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유 21세기 우주과학 시대에 무슨 사탄 마귀를 얘기하냐 그런데 사탄이 던진 덫의 이름이 사주, 팔자, 운명이라는 덫이에요 그 누구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연인 없이 사주에 다 잡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오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나에게 오는 문제는 이 죄라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한 거고 나에게 오는 문제는 이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로부터 내가 빠져나오지 못했었구나 이거 엄청난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아까 제가 고송재호 장로님 이거 얘기해 줬는데 이거 나에게 있는 근본 문제가 이거고 이걸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 이거 얘기해 줬는데 30년 장로 인생에 안개가 싹 거쳤다 그러잖아요 이거를 정확하게 말해 주지 않아요 희한하죠 여러분 희한하게 이거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거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는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라는 직분으로 오셨습니다 선지자는요 떠난 것을 만나게 해주는 역할이에요 하나님 떠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참 선지자라는 직분을 통해서 이거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자 죄라는 문제는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통해서 죄는 씻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보열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잖아요 사탄은 가짜 왕로로 타는데 진짜 만왕의 왕 참 왕으로 오셔서 사탄 마귀를 물리쳐버린 겁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거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맞지만 그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이 시간 재문제 해결 받을 수 있고 이 시간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참 많은 새 가족들이 거의 지금 방문 한 번 그냥 와보고 많은 거 말고 진짜 나 예원교에서 등록하고 신앙생활 할 거예요 라는 분이 천 명이 넘었어요 벌써 천 명이 넘으셨는데 물론 그분들 중에도 들쑥날쑥하고 또 왔다 가도 못 오시는 분도 물론 있지만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의 그 흐름 중에 보면은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아픈 새 가족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아 지금 시대가 그렇구나 지금 시대가 흐름이 그렇구나 단순히 여러분 사탄 얘기만 아이고 말도 안 돼 무슨 아이고 귀신 사탄 근데 성경이 분명히 사탄의 실체를 말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가정이 내 자신이 내 후대가 사실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너무너무 아픈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걸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아 지구가 병동이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활동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아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꼭 만나시고 재문제 해결 받고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와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교환 쭉 읽어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영접기도 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단 1%의 노력도 공로도 헌금도 필요 없어요 돈 많이 내야 복 받고 착한 일 많이 해야지 어디 좋은 데 가고 땡땡이에요 부신자들이 더 착해요 우리보다 더 헌신 더 많이 해요 헌신과 착함으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착함의 보상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 재문제 해결받은 곳이 바로 천국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보세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나 빨리 죽어라 이 말입니까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진 않아요 죽어서 천국 보장받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과 같이 하나님의 보장된 삶을 이 땅에서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힘이 됐어요 나는 지금 당장 내일 직장일이 걱정이고 오늘 막 스트레스가 입방인데 맨날 죽으면 천국 간대 아휴 그건 나중에 죽어서 갈 일이고 지금 내 코가 석잔대 정말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예수 믿는 축복이 저는 너무 행복했던 게 아 죽어서 천국도 보장받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삶이 하나님의 보장 보호를 받는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주일까지만 교회 오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월, 화, 수, 금, 토까지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진짜 내가 기도하면 응답도 받고 그 체험을 하기 시작하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교회만 갔다 오면 저는 월요일부터는 완전 단절된 삶을 살았거든요 하나님 잊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토요 저녁쯤 되면 아 내 교회 가는 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였으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안 하는 게 낫지 내 마음대로 살려면 쭉 살아야 되는데 주일은 잠깐 하나님처럼 정신 차렸다가 월요일부터는 또 불신자로 돌아갔다가 나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 차라리 그냥 쭉 하나님 없이 그냥 살던가 아니면 쭉 믿음이 좋던가 해야 되는데 양다리 고치니까 난 힘들대요 양다리 고치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축복은 오늘 교회에 왔을 때 주일만 받는 축복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함께하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만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삶 속에서도 일을 하면서 청소하면서 사람들 만나면서도 하나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게 되었어요 저는 이거 아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영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는 예수 영접하기 싫어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저를 위해서 해주지 마시고 인도자를 위해서 해줄 필요 없어요 구원은 1대 1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나는 천국보다 지옥이 있으면 지옥을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의 예자도 특히 싫은 사람이니까 그런 말 하지도 마셔 그러면 오늘 영접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영접할 준비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눈을 감고 저를 따라서 함께 영접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문을 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잘 따라줬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들어와 달라고 기도하셨죠 저는 솔직히 오늘 나머지 건 다 읽어드리고만 끝날 거예요 여러분 다 끝났어요 저는 장례가 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있어요 돌아가신 고인께서 혹시 예수님 영접하고 가셨어요 그분이 장로님이어도 나 그거 물어봐 집사님이어도 물어봐 그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거를 믿으시나요 이거 물어봐요 몇십 년 신화생활 하셨습니까 이런 거 안 물어 왜 1년 2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루를 믿어도 예수님을 정확히 영접하면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져요 무조건 구원 받아요 저는 요양원 가서도 숨 넘어가기 직전이라도 영접기도부터 시켜요 진짜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왜 내가 영영한 지옥불에 떨어지냐 천국 가냐 그 차인데 뭐 교회에서 봉사 많이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여러 얘기 했잖아요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크리스도로 오늘 영접했다면 하나님 자녀 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축복과 확신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자녀에게는 일곱 가지 축복이 있어요 수천 수만 가지 축복이지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일곱 가지로 압축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는 세 가지 신분 네 가지 권세가 주어졌어요 3 플러스 4 그래서 일곱 가지입니다 성령이 내주했던 걸 보면 오늘 기도하셨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 속을 뚫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이 육을 가진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셨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길을 가도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셔 왜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 여기 안 오려고 했는데 어디서 왔어 여러분들 여기 저는 아무나 올 수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진짜예요 저는 새 가족분들이 오늘 온다고 약속해놓고선 와야 오는 거더라고요 당일날 되면 갑자기 바쁜 일 생기고 아프고 전날 뭐니 안 와 안 와 저는 정말 열 번까지 약속 제가 전도하려고 했다 안 와지더라고요 아 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구나 와야 오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왔다는 건 여러분들이 사단의 모든 방해를 물리치시고 성령의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의 한 주간 삶도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인도하냐 하나님 이번 주에 이런 사람 만나고 이런 사건이 있고 이런 복잡한 일이 있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좀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좀 지도해 주세요 이거예요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 사건을 통해 또 보여지고 느껴지고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자 성령의 역사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했지만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셨어요 근데 내가 더 이상 예수 안 믿기로 하고 난 교회 떠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엄마 아빠 뭐 해주세요 라고 할 때 다 오케이 안 하잖아요 들어줄만한 거 시급한 거 당장 뭐 책 사야 오케이 이런 것도 있지만 다섯 살 아이가 아빠 면도칼 주세요 면도기 나 아빠처럼 이거 수염 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겠어요 웨이트 웨이트 기다려 기다려 너 수염 나면 그때 해도 돼 네네네 웨이트 그리고 얼토당토 말도 안 되는 거 구하면 뭐예요 안 돼 안 돼 그건 잘못 구한 거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필요해서 구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기에는 아 오케이 이거 빨리 시급하게 들어줘야 되겠다 예스 때로는 노 아니야 너가 잘못 구한 거야 오히려 너에게 해가 될 거야 노 때로는 웨이트 기다려 내가 주긴 줄 건데 아직 다섯 살 너에게는 이거 수업을 밀릴 일이 없어 너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때 내가 멋진 면도기 사줄게 그런 식이라니까요 예스 노 웨이트도 결국은 다 나를 위해 좋은 응답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예스가 아니면 헉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는 네 가지 권세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사탄을 이길 권세 이거는 어마무시 어마무시한 권세입니다 내가 사탄의 문제에 사단의 문제에 사주파주 운명에 메어 있었던 내가 여기서 빠져나온 것도 감사한데 이것을 꺾을 수 있는 권능도 주어졌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끊임없는 우아질고 찾아보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후대 문제 찾아보고 있습니까 자녀를 탓하지 말고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우리 가문 우리 가정에 대대로 역사하는 이런 문제들 하나 되지 못하고 이간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서로 이간하고 분리시키는 모든 것들은 철저히 사단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사단을 꺾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는 사탄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게 기도예요 멋지죠 내 문제를 놓고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적용해 보시는 거예요 이제는 사탄은요 여러분을 무서워하지는 않아요 체수성 목사의 이름으로 너나 잘하세요 이럴 판이야 너나 잘하세요 이럴 판이야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고 벌벌 떠하고 우리 집에 저주재앙이 떠나가는 이름 저희가 이런 체험 안 하고 말하면 사기꾼 목사잖아요 저희들 말씀드려요 우리 예원에는 1만 성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교적상으로 1만 7천명의 성도들이 있어요 한 명이 와도 티도 안 하고 한 명이 가도 티도 안 나요 이미 우리는 중대형 교회로 성장을 했는데 개척교회도 아닌데 뭐가 아쉬워가지고 여러분을 붙잡으려고 그러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기 때문에 교회는 정확한 복음을 말해줘야 되고 이걸 말하지 않으면 저는 직무육이 하나님께서는 나는 사이비 목사된다니까요 얘기해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여러분이 그런 시시하고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자 천사들이 동원돼요 날개 달고 내려오고 눈에 보이는 천사는 아니에요 영적 실체예요 천사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늘 보좌에 전달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게 되었어요 저는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어떤 중요한 만남들 일들 사건들 내 마음이 힘들 때 항상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의 평안을 뺏는 흙감 꺾어주시고 오늘도 중요한 일을 결정하러 가요 하나님 미리 하늘 군대 파송하시고 하나님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길을 다 닦아 놓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이거 그대로 다 사용해요 하늘 배경이 나타난다는 건 천국 시민권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죽어봐야 알지 천국이 어딨어 이게 아니라 예수 아까 영접하셨잖아요 바로 천국 호족 등본에 홍길동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시 구원받는 거지 다녀보고 구원받고 헌신 수고 봉사 많이 해야지 나중에 봐서 구원을 줄지 말지 결정하고 그런 이상한 하나님 아니세요 예수 믿는 순간 구원이 확정이 되어집니다 세계복음할 권세는 여러분을 하나님 증인으로 세울 거예요 봐 나 예수 믿고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셨어 여러분 얼굴이 먼저 살아나실 거예요 저는 되게 우울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얼굴이 가면서 우울증이라고 그러죠 속은 우는데 겉은 웃어 눈을 보면 안다니까요 눈이 슬펐다니까요 왜 웃어야 되니까 행복한 척해야 되니까 우린 체명문화 속에 살았으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요 내 때깔이 바뀌었어 다들 나보고 좋은 일 있냐고 그랬어 좋은 일 없어 근데 예수 믿고 내가 자존감이 회복되니까 사람 얼굴이 마음의 즐거움이 뼈의 양약이라고 잠옷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마음이 즐겁잖아요 그럼 사람은요 고수도 차요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 분명히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다섯 가지 말씀 드릴게요 교회에 다녀주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 어떤 게 맞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 대부분은 교회를 다녀주는 사람이 많아요 누구 때문에 다녀주는 거야 그냥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누구 때문에 다녀주지 마세요 부패도 가서 음식을 내가 먹어야지 부패집 다녀온 거지 가서 돌아보고만 나왔어 그 부패 음식이 나랑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간첩도 자수하면 그렇잖아요 재산 받는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앞에 내가 죄인했던 것을 고백하고 자수하신 거예요 오늘 자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맛만 보지 마시고 그냥 예수 그냥 교회 다녀주는 사람 말고 오늘 진짜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전에 다섯 가지 학생 보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나는 확신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되게 솔직한 거예요 이런 분들은 양심적이에요 이런 얘기 잘 안 하세요 그냥 잘 믿는 척 행복한 척 응답받는 척 그러나 본인은 늘 불안한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확신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자도 더 많아요 올바른 확신이 없으니 교회 다니면서도 늘 갈등하고 방황해요 아까 그 고 송재호 장로님처럼 30년 장로인데 어디다 말은 못해 그러나 나는 늘 뭔가 답답해 뭔가 안개에 쌓인 것 같아 누가 정확한 복음을 꽉 찔러서 그 포즐 조각을 얘기를 안 해주니까 갈급한 거예요 교회는 이거 얘기해줘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단이나 신비적 단체 유혹에 많이 넘어가요 이단들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해요 그럼 난 말씀 알고 싶고 갈급하니까 그 마음을 이용해서 포교 활동을 하니까 잘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분명한 확신이 있고 기준이 있으면 어 이거 이단이네 안 넘어가거든요 위조집회 진짜 가짜 간별하는 분들이 그래요 가짜 연구 안 한대요 진짜만 그냥 후렙하는 거야 그러면 딱 보면은 위조집회 뻔히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이단 다른 종교 연구할 거 없어 이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정확한 복음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 이단이 하는 말 틀렸네 여러분들이 커트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단 사람들 욕하기 전에 내가 정확한 기준과 확신을 갖고 있으면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아들이니 자기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기는 생명이 없대요 여기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어느 우리 집사님 어머님이요 요거를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더니 어떡하냐 며느라 우리 집에는 아들이 없는데 그럼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거냐 괜찮습니다 저희 집도 딸만 내십니다 여러분 아들이 있다는 건 뭐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아들이니 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영접하셨죠 그럼 구원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저보다 나아요 저는 구원의 확신 없었어요 저는 제대로 영접도 안 되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었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영접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로 상관없어요 그냥 아직은 믿음이 연약한 하나님 자녀 아직은 세상에 더 좋은 하나님 자녀 아직은 많이 흔들린 하나님 자녀일 뿐이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구원의 척도는 여러분의 기분이나 상황에 표준을 두면 늘 흔들려요 어느 날은 되게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것 같고 어느 날은 되게 또 안 믿어지고 막 전 엄청 흔들렸거든요 비 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결혼할 사실이 무효되진 않잖아요 법적인 건 법적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건 오늘 컨디션 안 좋아 오늘 예배 좀 안 드렸어 오늘 하나님 좀 안 믿어져 이런 불시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 자체가 흔들리는 법은 없습니다 그냥 오늘 조금 확신이 없는 하나님 자녀일 뿐이지 여러분 구원의 학신 예수가 내 마음속에 영접해서 함께하시면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인도의 학신 너는 마음을 다해 여와를 신뢰해 네 명철 네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 모든 일이 하나님이 계신 걸 인정해봐 그럼 네 길을 지도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 말만 들어도 되게 고맙지 않습니까 야 뭐든지 의자 나 의제 내가 다 지도해 주고 다 도와줄게 나만 믿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도 아이고야 말이라도 고맙다 이럴 판이에요 말이라도 고마워 든든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지도해 줄 거라고 이제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승리의 학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게 없대요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않냐 하시고 뒷장에 보시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대요 문제가 왔으면 여러분 이따 스트레스 받잖아요 겁부터 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전에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판 짜야 돼 머리 굴려야 돼 지금은 이제 기도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분명히 문제 주시면 감당하게 하신다고 했고 처음 감당이 안 될 때는 피할 길도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피할 길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도울 손길도 주시고 희한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굉장히 놀라워요 자 그거 사주의 학심 나 기도응답의 학심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지 않았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도 받고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저 목사가 말하는 게 진짜네 이거 하나하나 체험이 되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무응답이 없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시게 되어 있고요 다섯 번째 사주의 학심은 죄를 사안받았다는 확신이에요 많은 기독신자들이 여기에 눌려 있어요 아이고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이 아이고 아이고 죄의 의식, 죄책감, 비교의 의식, 열등감 너무 많이 눌려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지우개로 죄를 싹싹 지워버리셨어 여러분들은 이제 나는 의인이다 뻔뻔하셔야 돼요 조금 비교시 열등감 들어올 때마다 거기에 속지 마셔야 돼요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나는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도전을 할 거야 여러분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무리하는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스 스퍼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작은 믿음은 당신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고 큰 믿음은 천국을 당신의 영혼으로 풀려드릴 것이다 비슷한 말 같지만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믿음은요 내 영혼의 천국이 온다는 걸 보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오늘 일곱 가지 축복 세 가지 신분 네 가지 권세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다섯 가지 확신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물론 확신 갖고 신나게 하고 싶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막 확신이 들지는 않아요 사람도 만나보면 처음부터 신뢰가 생기지 않아요 만나보고 얘기해보고 사귀다 보니 아 저 사람 참 신실해 저 사람 내가 좀 계속 알아도 될 것 같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란대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자라요 아 내가 믿는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신뢰해도 되겠구나 이분을 내가 나의 영원한 백그라운드로 삼아도 되겠구나 알아가면서 확신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훈련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무처럼 여러분들이 7가지 축복 5가지 확신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나누기에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7가지 축복 그대로 다 넣어서 기도문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도 정리할 겸 같이 소리내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흑암 세력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래하여 나에게 주신 응답을 가지고 세계보금하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